DB 구축의 두번째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출제 위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 노란색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클릭해 주시구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동아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원 테이블을 우리 보기에 가셔서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먼저 한번 클릭하시고 현재 성명 그 다음에 동아리 코드 동아리 코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현재 코드 번호가 동아리 코드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동아리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코드 필드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동아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을 때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동아리 명과 그 다음 동아리 명의 필드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연결해서 표시하는데 화면에는 동아리 명만 보이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동아리 테이블은 닫도록 하겠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열 너비를 조절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고요.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탭에 가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행원본 유형에서요. 테이블 커리를 이용해서 행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동아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동아리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아리 테이블에 가셔서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오는데 저희는 이제 동아리 명만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닫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한번 누르시고 행원본에 오셨을 때 동아리 테이블로부터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운드 열은요. 문제에서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저장되는 필드는 첫 번째 있는 동아리 코드입니다.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의 개수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2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열 너비에 오셔서 열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서요. 동아리 코드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왔지만 동아리 코드는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열 너비를 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로 선택하셔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아리 코드에 대한 조회 속성 작업을 하셨으면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 현재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면 이제는 동아리 코드에 오셨을 때 아까처럼 동아리 코드에 번호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코드에 해당된 동아리 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필드에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와서 연결은 해 놓으셨고 콤보 상자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동아리 명이지만 실제로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동아리 코드 숫자가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회원 테이블의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열 너비 조절하셨거나 수정된 부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에 동아리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 작업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는 컨텐츠 사용 한번 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할까요?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 대해서 등급은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현재 등급 필드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거고요 A, B, C, D, F의 값이 목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점수를 클릭하신 다음 조회 탭에 가셔서 저희는 컨트롤 표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콤보 상자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행 원본 유형에서는 테이블이 아니라 값을 이용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A, B, C, D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A, B, C, D, F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는 등급에 가시면 등급에 가시면 우리가 등급에다가 아, 제가 점수에다가 작성을 했네요. 등급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점수에다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등급인데 점수에 작성하셨던 조회를 텍스 상자로 바꿀 거고요. 등급을 선택하시고 조회 오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값 목록이고요. 행 온번에 오셔서 직접 A, B, C, D, F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등급에 오시면 A, B, C, D, F 목록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목록에서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테이블 커리, 테이블이나 커리에 있는 필드를 가져다가 연결할 수 있고요. 지금 하셨던 것처럼 값 목록을 이용해서 직접 값을 입력해서 조회 속성, 콤보 상자로 표시하는 작업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